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하고이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크롬펫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크롬펫 제가 오늘 만든 크롬펫은요 조금 색다른 아이들로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게 만들어지나 했는데 만들어지길래 꽤 당황하네 일단은 이 친구를 가지고 오고요 원래는 나무늘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서있는데 제가 콘텐츠 때문에 나무늘보를 나무늘보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늘보를 챙겨서 갑니다 어디로? 창고로! 검은 고양이 상자인데 상자 창고? 창고 해가지고 창고로 와서 이것도 여전히 제가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캐릭터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걔를 찾아야 압니다 어디 쓸까? 아 여기 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안 나오지만 하지만 이 친구는 나오게 합니다 꼭 이 친구여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애한테는 안 됩니다 이거랑 이거 짠! 로봇 크롬펫이 나왔습니다 너도 진열대에 가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